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랑요. 우리가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강의제로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오늘 배울 15개의 질문들이 있고요. 각 질문에 제가 3가지씩 대답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총 45개, 아니죠. 여기 있는 질문들까지 하면은 60개 정도 문장을 보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이 처음에는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Is it close to the subway station? Is it gonna rain tomorrow? 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오늘은 좀 특별히 우리가 요새 would, like, to 많이 배우면서 이 would를 많이 배우고 있었는데요. 이 would가 어떤 개념인지, 그 would의 개념을 하나 좀 더 확장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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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해서 끝에 다섯 개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would의 새로운 개념 하나 더 추가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oday? 자, what, 무엇을요? Are you, 당신은요? Planning 할 때, plan은 뭐죠? 계획이란 명사로도 쓰이고, 계획을 세우다 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이죠. 그래서, what are you planning 하면, 너 어떤 계획을, 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어? 세우고 있는 중이야? 그죠? To do today, to do, 하기 위한 계획이죠. 그래서, 오늘 뭘 할 계획이야? 오늘 뭐 할 계획이야? 오늘 뭐 해? 우리 이런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뭐, 아침이에요. 아침인데, 사람들한테 여행가서, 오늘 뭐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요거 쓰시면 돼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oday? 자, 저런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oday?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oday? 좋습니다. 자, 우리가 planning, what are you planning으로 질문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뭘까요? 어, 비동사 쓰고 planning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I'm planning to study. 나, 공부하려고 계획 중이야. I'm planning to study. 한번 따라해볼까요? I'm planning to study. I'm planning to study. 그 밑에는요. I'm planning to go tracking. Go tracking은 뭘까요? 네, 우리가 보통 우리, 여러분, 등산하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Climb. 뭐, Climb the mountain. Climb. 어, 클라임을 보통 우리 등산하다라고 많이 쓰는데, 클라임을 원래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우리 클라이밍이랑 스포츠도 있어요. 그, 여기 벽에다가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달려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줄 매달고 위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 등반하는 느낌이 바로 클라임이고요. 우리 보통 우리 등산 가서 슬슬 걷잖아요. 물론 우리 장비는 아주 좋은, 막 이렇게 등산보 입지만, 슬슬 걸어가서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산 같은 거 다니는 건 보통 tracking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등산 가다는 클라이밍 아니고요. Go tracking 해주시는 게 더 맞고요. 어, 나 오늘 등산 가려고 계획 중이야. I'm planning to go track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요. I don't have any plans for today. 해석이요? I don't have any plans. 네, 이거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나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할 때, I don't have any. 쓰시면 되잖아요. 나 없어? I don't have any plans. 나 계획 없습니다. for today. 오늘을 위한 계획은 없어요. 가 되겠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뒷장 가볼까요? 뒷장이요? 네, 뒷장에 있는 건요. Where do you wanna go? Where do you wanna go?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랑 예전에 한번 해봤어요. Where, 어디예요? Do you, 당신은요? Want to go. 가고 싶나요? 여러분, want to 줄여서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Wanna. 그래서요, 너 어디 가고 싶어? 뭐 이거 여행가서도 가능하고요.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하겠죠? Where do you wanna go? 따라 해볼게요. Where do you wanna go? Where do you wanna go? 좋습니다.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 를 물어봤으니까 어디 가고 싶다고 얘기하죠. 싶어는 영어로 뭐죠? want to 해요. 뭔가 하고 싶다. I want to go to the beach. bitch 하면 뭐죠? bitch. 어. 해변이야, 해변. 우리 뭐 저기 어쩌고저쩌고 비치, 비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옷 훌렁 벗고 수영하는데 누드, 비치. 뭐 어쩌고저쩌고 비치. 거기 다 이제 해변 있는 해변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I wanna go to the beach.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뭐 장소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오늘 식당 가고 싶어요. I wanna go to a nice restaurant. I wanna go to a nice restaurant. 나 나이스. 좋은 식당 가고 싶어. 한국 식당 가고 싶어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 나이스를 Korean, 한국의 라는 걸로 바꿔서 I wanna go to a Korean restaurant. 이탈리아 음식 먹고 싶어. I wanna go to a Italian restaurant.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요. I wanna go to the park. Park 뭐죠? 공원이요. park, 박시성 쓸 때 P-A-R-K, park 쓰고요. 주차하다라는 거 park 쓰고요. 공원도 park 씁니다. 그래서요. 우리 뭐 흔하게 Where do you wanna go? Where? Where do you wanna go? 이거 너무 많이 쓰겠죠? 대답은요. I wanna. I wanna go. I wanna go. 어쩌고. I wanna go to 어쩌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뒷장 가볼까요? 뒷장이요. 뒷장에는요. Is it closed to the subway station? Is it closed to the subway station? 이건 좀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 Close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close 뜻이 뭐죠? Close.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죠? 여기다 D 붙여가서 Closed 해서 우리 가게 앞에 열려있으면 Open 닫혀있으면 Closed를 쓰죠. 그래요. 맞아요. 이거 동사로 닫다라고 써요. 그죠? 아 근데 뭐 또 우리 눈을 감다 할 때 Close. 뭐 눈 감아 봐. Close your eye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 감다도 쓰죠. 아 근데 이게 형용사로 쓸 때 가까운 이라는 뜻도 쓰여요. 뭐요? 가까운. 뭐 예를 들면 어 거기 은행이랑 지하철역이랑 가까워요. 라고 할 때 가까운 Closed도 쓴단 말이죠. 그래서 Is it closed? 그거 가깝습니까? To 어디서요? To the subway station? 어 지하철역에서 내지는 지하철역까지 그게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 녀석이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먼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 미용실을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그거 혹시 저기 그 거기 지하철역이랑 거기랑 가까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Is it close to the subway station? 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낯설실 텐데요. 이 Closed라는 단어 한번 익히는 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게 뭐 가깝냐 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대답할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가까워요? 가깝습니까? 물어봤기 때문에 Yes. 네. It is right next to it. 해석해보세요. It is right next to it. 어 그거는요. right. right 뜻 참 많아요. 진짜 많은 단어 중에 하나인데 right. 오른쪽 이라는 때도 있죠. 오른쪽 오른손 할 때 right. 오른쪽 right. 그리고 뭐 옳다 그르다 할 때 오른 right도 있고요. 사람의 그 권리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right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right next 하면 바로 옆이에요. 뭐 우리 있잖아요. right now 지금 당장 할 때 바로 바로 right next 바로 옆에 있습니다. right next to it.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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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있어요. 그거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Yes. It is right next to it. 되겠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It is Yes. It is right next to it. Yes. It is right next to it. 좋고요. 그 밑에는요. Yes. It is only ten meters away. 어 위에 거랑 비슷하겠네요. 그죠? 어 네. It is only ten meters. 그거 고작 10m 정도 away 떨어져 있어요. 그죠? Yes. It is only ten meters away. 그리고 그 밑에는요. No. It is far from the subway station. Far 뭐죠? Far 먼 이에요. 어깨죠? It is far from 뭐 여기서부터 멀어요. 이런 표현 배운 적이 있죠? Far from here. Far from here. 여기서부터 멀어요. Far from the subway station. 하면 지하철역에서 그거 멀어요. 왜 노가 붙었죠? 가깝냐고 물어봤으니까 Is it close? No. 되는 거고요. 다음 장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이요. How much does it cost? 이거 뭐 어디선가 cost. 어디선가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이런 일상적인 질문들은 사실 여러분 엄청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영어를 아예 못 읽으시는 분부터 영어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 쉽지가 않겠죠. 근데 내가 이거 보면 아 좀 알겠어 싶으신 분들은요. 진짜 이런 회화 강의들 있잖아요. 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들으시고 듣기만 하지 말고 말도 좀 해보고 하시면 입이 진짜로 트일 겁니다. 이렇게 질문들이 많지가 않아요. 얼마나 how much 얼마나 많이 does it cost 그거는 비용이 드나요? 제가 강의할 때 자꾸 이렇게 딱꾹질이 나요. how much does it cost cost 그거 얼마나 돈이 비용이 드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돈 얼마인지 물어보는 방법은 how much is it 이잖아요. 그죠. 근데 cost 라고 하는 cost 라고 하는 비용이 들다 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해서 물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안 돼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가 뭐 하는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배 타고 곤돌라 타고 가는 거 아니면 사람이 우리를 해주는 거 그건 얼마냐고 물어볼 때 그거 비용이 얼마예요? how much does it cost? 라고 물어보는 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대답은요? it cost above $50 여기서 중요한 거 about 이에요.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cost 비용이 들다요. 그거 비용이 듭니다. $50 50달러 근데 앞에는 about은요? 네. 우리가 about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뜻은 뭐죠? about은요? 무엇무엇에 대해서죠. 그죠? 그리고 about은요? 대략 이란 뜻도 있어요. 어 야 뭐 예를 들면 어 그거 얼마나 걸려? 대략 한 1시간 걸려. about an hour 3시간 정도 걸려. about 3 hours 그거 한 100불 100불 200불 about $200 이렇게 얘기해요. about $50 하면 그거 약 대략 한 50불 정도요? it cost more than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1, 10, 100, 1000, 10, 1000, 20,000, 20,000, 5원인데요. 20,000, 5원 영어로 아 여기 200 써있고 또 뒤에 00 써있잖아요. 따로 읽어주면 돼요. 200부터 먼저 읽어줍니다. 200 뒤에 1000 읽어줘야죠. thousand 200,000이라고 하면 20만이 돼요. 어 200,000, 1 이라고 하면 되고요. it doesn't cost at all. it doesn't cost 돈이 들지 않습니다. at all 전혀요. 정도까지 배워봤고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뒷장이요. 여러분 이거 쭉쭉 배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would would 나와요.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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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요. 이 문장은요. 우리가 사실 여기서 질문하는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이런 문장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영어를 꽤 다 잘하지 않는 이상. 들었을 때 알아는 들어야 돼요. 한번 우리 그 통밥이라고 하나요? 통밥?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뜻일지.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우리가 is there anything else 들어본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주문할 때요. 주문할 때 아 그게 단가요? 라고 주문 다 받고 나서 is there anything 어떤 게 있나요? is there 하면 있다 하잖아요. 어떤 게 있나요? else는 다른 거예요. anything else는 다른 어떤 게 거예요. 그죠? anything else 그냥 붙여서 외우세요. 다른 어떤 거 anything 어떤 거 else 다른 이요. 그래서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거 is there 있나요? 근데 요거를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요거를 다른 내가 제가 도와드릴 제가 다른 어떤 거 있나요? 하고 뒤에 추가해주는 거예요. 그 앞에 걸 꾸며주면서 I can help you.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어떤 게 있나요? 가 되는 거예요. 그죠?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듣고 알아만 들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누가 우리 주문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나요?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자 대답합니다. 없는데요? No. I'm all set. All. I'm all. 난 모든 게 다 set. 하면 우리가 뭐 여기 세팅하다고 하죠. 뭐 예를 들면 손님이 옵니다. 저기 식탁 세팅 좀 해라. 의자 세팅 좀 해라. 뭔가 맞는 위치로 이제 이렇게 맞는 위치에 놓는 것들을 세팅이라고 하잖아요. 그 set이에요. 나 모든 게 완전히 다 돼 있어. I'm all set. 이런 표현도 씁니다. No. 아니 괜찮아요. I'm all set. Thanks. 뒤에 Thanks까지 고마워요까지 붙여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No. I'm all set. No. I'm all set. 그리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요. Could you bring me some napkins? Could you bring me some napkins? Could you 하면 뭐죠? 우리 공손하게 질문하는 거죠. 그죠? 일상하죠. Could you bring me 나한테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Could you bring me 말고 Could you get me 뭐 상관없어요. Get me some napkins napkin 우리 쓰는 그 napkin이요. napkin 좀 가져다 주실래요? 마지막 문제는요. Could you help me carrying this back? 이거 호텔이었나 봐요. 제가 예전에는요. 호텔 가면은 그렇게 미련했어요. 서비스를 받아보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짐 옮겨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짐을 거기다 놓으면 이제 호텔 방으로 옮겨주세요. 우리나라에선 좀 뭔가 팁 드리기 좀 무한하지만 외국에선 팁 이제 1달러씩 주거든요. 근데 그분들 하는 일이 그건데 옛날 땐 제가 그 막 그냥 그 무거운 짐 그냥 제가 괜찮아 괜찮아 맨날 들고 다녔었는데 여러분들 가시면 지금 맡기시면 돼요. 맡기시면 위로 올려줍니다. Could you help me carrying this bag? 그 말이야. Could you help me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carry 옵니다. carrying this bag 이 가방 옮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정도 문장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Is it going to rain tomorrow? Is it going to rain tomorrow? 어 우리요 비동사 going to 하면 미래를 나타내죠. 미래를 나타내고 will 보다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좀 더 확실한 계획이 있는 미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죠. Is it going to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까요? Is it going to rain tomorrow? 너무 자주 쓰니까 going to gonna로 줄여서 쓴다고 했죠. 그래서 내일 비가 올까요? 따라해볼까요? Is it going to rain tomorrow? Is it going to rain tomorrow? 아마도요. Probably probably 하면 아마도에요. 아마도 100%가 아닌 거였죠. 뭐 아마도 probably probably 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배웠던 거 있습니다. 세 단어 영어회사 회화에서 배웠죠. I'm not sure I'm not sure sure 확신하는 확신할 수 없어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I'm not su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내일 비와요? 하면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Is it going to rain tomorrow? I'm not sure I'm not sure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요. No Is it going to be sunny tomorrow? No It's going to be sunny tomorrow? 자 여러분 상태 나타내기 때문에 비동산 들어간 거예요. 그죠? 날씨 나타내는 날씨의 상태니까 It's going to sunny tomorrow 하면 안 되고 It's going to be sunny tomorrow 해야 되고요. 뭐 문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좀 틀리셔도 전혀 무방하긴 하지만 It's going to be It's going to be 어떤 상태가 될 거야. 그냥 이거 외우시면 돼요. It's going to be 뭐 예를 들면 추울 거야. It's going to be cold 해가 쨍쨍할 거야. It's going to be sunny 그리고 뭐 어떤 날씨가 따뜻할 거야. It's going to be warm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해보고 뒷장 갈게요. No It's going to be sunny tomorrow. No It's going to be sunny tomorrow. 좋고요. 다음 장이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물론 이제 앞에도 우리가 질문을 많이 했고 질문에는 대부분 우리 이제 의문사라고 해서 where 어디요 뭐 how 어떻게 이런 것들 많이 썼다면 이제 조동사로 시작하는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께 많이 던져드릴 거예요. Could you give that to me? Could you give that to me? 여러분 이거요.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Could you? 해주실 수 있나요? Give 주실 수 있나요? Give that 그거 주실 수 있나요? To me 나한테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give that to me? 거기 뭐 예를 들면 소금이 있어요. Could you give that to me? 아니면 저기 뭐 내 물건이 있어요. Could you give that to me?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뉘앙스예요. 뉘앙스 뭐 예를 들면 예크즈는요.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저기 친한 사람 있잖아요. 부모님 아니면 뭐 배우자 친구 한테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땐 뭐냐면 can you로 많이 있어요. can you give that to me? 그것 좀 줄 수 있어? 그죠? 근데 그것 좀 주실래요? 라고 우리 언제 얘기하죠? 어 좀 처음 만나는 사람 불편한 사람 뭐 아니면 뭐 그런 사람한테 하죠. 그런 뉘앙스입니다. could you? could you는요? 공손한 질문이죠. could you give that to me? 하면요. 그것 좀 주실래요? 주고 싶어요. 여기요. 여기 어떻게 하죠? 어 그냥 간단하게 here 하셔도 돼요. here 여기 근데 보통 here you go 여기 있어 here you go 라고 해요. here you go 이거 이 here you go 가 우리 세 단어 초간단 영어야 우리 엄청 많이 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1강에 첫 번째 나왔나 그랬을걸요? here you go 그쵸? 어 자 여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here you go here you go 자 그리고 here it is here it is 자 요 here it is 도 뭐 여기요인데요. 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it is 하면요. 그것이 is 하면 비동사 있는 그 상태요. 어 here it is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라고 제가 해석할게요. 여기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여기 있어요. 가 됐죠? it is 가 있기 때문이요. here it is it is 그것이 있다. is 비동사의 느낌 예 제가 왜 이렇게 맨날 비동사의 느낌 느낌 하냐면 이 제가 비동사의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된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 학교에서 영업이 오면 이 비동사의 느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I'm sorry. I can't give it to you. 죄송해요. I'm sorry. I can't give it to you. 나 그거 너한테 줄 수가 없어요. 정도 문장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질문은요. Will you come with me? Will you 시작해요. Will. Will 미래죠. Will you come with me? Come. 오다. 오다 내지는 come이 가다라고 해석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뭐 예를 들면 엄마가 부릅니다. 어 누구야 얼른 내려와 밥 먹어 이야기하면 어떡하죠? 어 가고 있어. 그래서 I'm going으로 해요. 어 안 해요. I'm coming 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 나 가는 중이에요 할 때 I'm coming도 돼요. Will you come with me? 나랑 같이 올래 아니고 나랑 같이 갈래 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 나 나 나 있는 쪽으로 네가 come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주인이야. 너 멱살 잡고 너 손 잡고 끌고 갈 거야. Will it come with me? 나랑 같이 올래요? 나랑 같이 갈래요? 그죠? come with me 이거 참 많이 있어요. come with me 가다 같이 가다 예스 나랑 같이 갈래요? 예스 I will come with you. 컴 무릎으로 왔으니까 컴 이라고 했죠? I will come with you. 어떤 때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가다가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다. 네 당신 따라갈게요. will you 로 질문했으니까 또 I will 로 대답했죠. I can't I have something to do. 자 여러분 I can't I have something to do 이거 해석 한번 해볼까요? I can't 너 나랑 같이 갈래? 그랬더니 I can't 뒤에 뭐 예를 들면 I can't come with you 라고 할 수 있겠죠. 나 너랑 같이 못 가 갈 수 없어. 근데 뒤에 거 자르고 I can 그럴 수 없어. I have something 나 뭔가가 있어. to do 해야 될 뭔가가 있어. 정도가 되겠고요. I will think about it. I will think about it. 뭐 어디 멀리 가자 그랬나봐요. 그랬더니 나 좀 생각해 볼게. 이 문장 좋네요. 나 생각 좀 해 볼게. I will think about it. 나 그거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볼게. I will think about it. 따라해 볼까요? I will think about it. I will think about it. 좋고요. 다음 장입니다. May I sit here? May I sit here? 이 문장 제가 이 May I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늘 가지고 오는 May I sit here? 이게 왜냐면 잘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뭐를요? 이 May의 느낌을요. 이 May 역시도요. 공손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을까요? May I? 근데 우리가 어디 앉으려고 해요. 여러분 합석하려고 합니다. 저기 누가 식사하고 있어요. 근데 옆자리가 하나 남았어요. 우리 할 때 야 비켜 나 앉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또 기차 같은 지하철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 여기 앉아도 될지 아 저 죄송한데 여기 자리 좀 앉아도 될까요? 이거 저 죄송한데 자리 좀 이 느낌이 바로 May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손한 느낌이요. 뭐 May I sit here? 내지 May I help you? 이런 질문 May로 하는 단골 질문들 있죠. 뭐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한테 질문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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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맞죠. 예스 Go ahead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뭐랄까요? 세련됐어요. Go ahead 는요. 뭐 그렇게 하세요. 하던 일 계속 하세요. 뭐 Go 가다 ahead 앞쪽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Go ahead 뭐 하던 일 계속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정도 표현이 됩니다. 종종 쓰이고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스 Go ahead 예스 Go ahead 아니면 밑에 Of course You may sit here May로 질문했으니까 Oh You may sit here 여기 앉으실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요 Of course 우리 of course 뭐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여기 앉을 수 있으 May I sit here? Of course You may sit here Oh May 앞에 이제 어 May로 물어봤으니까 May로 갖춰준 거예요. 형식을 갖춰주고 어 여기 앉으실 수 있어요. 예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은요 Sorry This sit This sit is taken Take은 무슨 뜻일까요? 네 이거 take가 이제 변형된 거죠. taken 하면요 어 take 되어진 우리 take 뭔가 취하다잖아요. 취해진 어 뭐 taken이 납치된 이란 말로도 쓰여요. 어 영화도 실제로 taken 이란 영화도 있어요. 그 리암리슨 나와가지고 딸이 납치돼가지고 막 막 부수고 딸 구해오는 거 있는데 어 take가 이렇게 뭔가 취하는 거잖아요. taken 취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 죄송해요 This sit is taken 이거 누가 취해져 있어요? 이거 이거 주인이 있어요. 자리 있어요. 정독 표현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이제 우드 나와요. 대망의 우드 나오고요. 물 한 잔 먹고 우드 한번 설명해 드려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드요. Would you have dinner with me tonight? 하면은 일단 해석부터 하면요. 뭐 우리 우드를 잘 몰라도 대충 통밥으로 머리 굴리면 대충 이해는 되잖아요. Would you have dinner? 저녁 먹다 with me 나랑 같이 오늘 저녁에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 정도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드가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우드를 처음에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었냐 이 우드는 오늘 제가 오늘 할 일 많아서 지금 시간이 9시 20분 저녁 그래서 목을 하루종일 너무 이렇게 뻗고 있었더니 목이 좀 아픈데 어쨌든 어 힘들긴 한데 우드 하면요. 우리 우드 언제 배웠었어요? 우드 like to 할 때 가장 많이 썼었죠. 아니면 그냥 우드 like 그러게 돼요. I would like some drink 나 뭐 마실 것 좀 I would like some water 그쵸? 그래서 우드 like 하면 내가 어떤 거 원할 때 좀 정준하고 교양있게 할 때 우드를 썼었어요. 특히나 제가 여러분께 우드를 강의했을 때는 우드랑 like 붙여서 강의했단 말이죠. 근데요 이 우드라는 녀석이 활용도가 꽤나 많아요. 그중에 제가 두 번째 뜻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뜻은요. 우드가 어떤 사람의 의향을 나타내요. 뜻 말이죠. 그럴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내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내 의향과 의지와 뜻을 나타내요. 어렵죠. 그냥 할 마음이 있는지 물어볼 때 우드를 써요. 어떻게요? 우주 내지는요. 내가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I would 야. 예를 들면 나는 나 거기 갈래. I would go there. 나 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럴 마음이 있어? 이거요. 너 저녁 먹을 건데 나랑 먹을 마음이 있어? 예를 들면 이거를 앞을 두로 바꿔요. Do you have dinner with me tonight? 물론 이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너 나랑 저녁 먹을 래? 그냥 저녁 먹을 라고 단순히 묻는 건데 네 마음이 그럴 의향이 네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어서 Would you have dinner 이라고 된 거예요. 어떻게요? 우주 하면요. 너 그럴 마음이 있어? 그럴 의향이 있어? 그럴 뜻이 있어?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걸 좀 더 연장시키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Would Like To 마찬가지 마음이 하고 싶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정중함이라고 됐던 거고요. Would 의 두번째 뜻 그럴 마음이 있는지 Would you have dinner with me tonight? 너 오늘 나랑 저녁 먹을 마음이 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대답 I'd love to I'd love to I would love to I would love to 배웠어요. 우리 I'd like to 랑 I'd love to 배웠습니다. 그쵸? 얘도 역시 대답할 때 먹고 싶은 거야. Would 나 그럴 의향이 있어. Love to 그거 Love 사랑한대요. 그걸 하기에 너무 좋다는 거죠. I'd love to 우리 그냥 패턴 회화로 어떻게 배웠죠? 너무 그러고 싶어요. 그쵸? 왜 너무 그러고 싶어요? 그 말 깊숙한 곳엔 would 라고 하는 내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또 밑에 볼까요? Unfortunately I can't 불행하지만요. Unfortunately 는 불행하게도요.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I can't 할 수가 없어요. I have other plans tonight. 나 other plans 다른 계획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퇴짜 맞았네요. 저녁 한 끼 나랑 저녁 한 끼 할래요. 퇴짜 맞았고요. 그 밑에는요. Absolutely 하면요. Absolutely 하면 뭔가 100% 전적으로 전적으로 맞아요. 틀림없어요. 이런 거 얘기할 때 Absolutely 하거든요. 먹겠다는 거죠. 물론이지. 이 정도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에 질문 하나 더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모르는 단어인 여러분 Would you prefer rice or noodles? Prefer 알려드릴게요. prefer 선호하다 선호하다 prefer 뭐 이거랑 저거 중에 어떻게 선호하냐 해석이요? Would you prefer rice or noodles? 어 당신은요 rice 밥이랑요 면 중에서 어떤 걸 선호하세요? 네 마음 네 의향을 물어본 거예요. 마치 너 저녁 나랑 먹을래처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질문할 때 이제 Would you 상대방이 마음이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질문하면 돼요?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그죠? 따라해볼까요? Would you prefer rice or noodles? Would you prefer rice or noodles? 대답합니다. prefer 라고 물어봤으니까 I prefer rice 그죠? 아니면요 둘 다 좋아 Both Both 둘 다 뭐죠? Both 따라해볼게요. 둘 다요? Both Both 그럼 둘 다 아닐 땐 어떻게 얘기해요? 알아있어요. Neither Neither 이 neither 들어만 두시고 모르셔도 돼요. 네 Neither 둘 다 아니야 둘 다 Both Neither I prefer bread 나 빵을 좋아해요. 그죠? Would 한 단계 더 나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이제 What 이랑 붙여놨어요. 어 이거 제가 질문 만들다가 많이 웃었는데 어 이게 조금 Would의 느낌을 잘 전달해줄 수 있어서 What Would you Do Do for love 무엇을 Would you Do 당신은 하시겠습니까? For love 사랑을 위해서 넌 어떤 걸 할 마음이 있냐는 거야. 너 나랑 저녁 먹을 마음이 있어? 너 라이스랑 noodles 면이랑 밥장에서 어떤 걸 더 선호하는 마음이야? What Would you Do for love 너 사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라고 한국말을 해석하겠지만 깊숙한 곳에는 네 의지 넌 사랑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What Would you Do 그러니까 For love 빼더라도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너 뭐 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Would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Would랑 라이크랑 붙어있을 때는 어 공손하게 무언가 정중하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번째요. Would Do 이렇게 질문하면 뭐예요? 그렇죠. 네 마음 물어보는 거예요.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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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다가 뭔지까지 궁금하면 그 앞에 What Would 라고 붙이는 거죠. 그렇죠. What Did You Do For Love 사랑 위해서 뭘 할래? 여기 있는 문장 잘 나와요. Would 대답 한번 해볼게요. I Would Do Anything I Would Do Anything Anything 어떤 것도 나는 할 나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나 어떤 것도 할 거야 라고 내 마음이 드러났어요. 왜요? Would 가 들어가 있잖아요.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What Would You Do 했으니까 I would Do Anything 좋죠. I would Write a love letter 나 write 쓸 거예요. 러브레터 쓸 거예요. 나 사랑의 편지를 쓸 거야. 근데 앞에 어떻게 쓰여 들어갔어요? I Would 나 사랑의 편지를 쓸 거야. 라고 하지만 쓸 마음이 있어. I Would sing a romantic song. 나는 로맨틱한 노래를 좀 불러 볼 거야. 여러분 저기 사랑을 위해서 멋있게 해본 거 있으신가요? 저도 사랑을 위해서 제가 몇 번 멋있는 일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한 명만 만나진 않았을 텐데 뭐 이 친구한테 이런 거 저 친구한테 저런 게 했었고 지금 뭐 기억나는 거 좀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첫사랑 스무 살 때 어 그 저랑 만났던 그 친구 생일이었어요. 그 다음날이 생일이었는데 어 옛날 때 뭔가 이렇게 바다 보러 가고 싶다는 이야기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그 옛날에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그 동... 아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면 저기 뭡니까? 어 강원도까지 가는 기차 있었잖아요. 그 경충성리 춘천 넘어서도 이어집니까? 근데 예전에 저는 그걸 타고 정동진까지 갔어요. 그때는 뭐 그 뭐 이걸 고속버스 타고 가야지 뭐 몰랐고 그냥 기차가 낭만적이라서 밤기차를 타고 갔어요. 예. 그 친구가 이제 그거 다음날 과외가 있었는데 어제는 그거 제가 그쪽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좀 조정하고 부모님께 아 이렇게 됩니다. 저를 딱 딱 착하게 생겼잖아요. 딱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나쁜 짓 하러 가는 게 아니고 밤새 기차 타고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딱 걔 이제 끝나고선 탁 데려다가 청량리역으로 탁 가서 기차 탁 태우는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한 7시간 걸렸나 그래요. 가는 동안 어 너무 불편하고 피곤해요. 지금이면 못했을 텐데 그때 이제 20살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졸면서 가서 아침에 탁 생일에 뜨는 해를 탁 팔아. 아 멋있지 않습니까? 네. 어 뭐 그런 일들 뭐 가끔 제가 이제 의욕이 넘쳤을 때는 어 그런 거 좀 하고 그랬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would 좀 더 나왔어요. 이제는요. like랑 붙여놨습니다.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done?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done? 얼마나 how? 어떻게? 어떻게? would you like? 원하십니까? your steak done? 그죠? would. 지금 보니까 이게 like랑 붙어있어도 뭔가 얘 마음 마음이 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은 안 드세요? 그죠? 어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의지와 의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당신의 steak done. done. 되다. 익히다. 얼마나 어떻게 스테이크 익혀드릴까요? 여러분 스테이크 익힌 정도 이 정도 어떻습니까? 제일 빠짝 익힌 거에요. well done. 그거는 소고기의 핏기도 안 보이게 익힌 거. well done. 잘 done. 익혀진 거에요. well done. 제일 안 익은 거는요. 우리 rare. 날것. rare라고 해요. 이거는 거의 겉에만 익었어요. 이 rare 못 먹어요. 이 well done 못 먹습니다.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못 먹어요. 여러분도 이 이제 나머지 세 개에서 선택하셔야 되는데 다섯 단계가 있어요. 다섯 단계. 여기 제일 잘 익은 거 well done. 안 익은 거 rare에요. 중간이 medium이에요. medium. 우리 medium 사이즈라고 하죠? 중간 사이즈. medium이 medium이 중간이에요. 근데 저는 medium을 먹습니다. 저는 medium을 먹고요. 이 medium을 제가 이제 소 피 끼는 거 잘 못 먹기 전에는 그 전에 원래 medium well done을 먹었어요. medium이랑 well done 사이를 medium well done이라고 해요. medium이랑 rare 사이는 medium rare라고 해요. 그래서 나 뭐 그냥 적당히 괜찮아? medium please 이렇게 하십니다. medium please. 그거보다 진짜 덜 익힌 거 먹고 싶으면 medium rare please 하시면 돼요. medium이랑 rare 사이. 그게 아니면 보통 그냥 보통 한국 사람이면 medium well done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medium well done please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장이에요. what would you like to do today? 자 제가 여러분께 would you like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어떤 거 하고 싶나요? 라고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예의 갖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 우드가 마음 속에서 나오는 느낌,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이라는 걸 알고 다니 어떻습니까? 너 what would you like to do today? 너 오늘 뭐 할 거야? 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궁금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머리가 뻗치십니까? 따라해 볼게요. 너 오늘 뭐 할 거야? 한국말로 하면 되지만 진짜 영어로 굳이 하면 너 오늘 뭐 할 마음이야? 뭐 할 뜻이야? 뭐 할 마음이야 정도 될 것 같아요. 따라해 볼게요. what would you like to do today? what would you like to do today? 네 여러분 제가 이거 영어를 예전에 몰랐는데 강의하다 보니까 예전에 알았던 건 그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랑 못한 사람은 첫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영어를 똑같은 이따만큼 공부해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시제를 활용을 잘해요. 시제.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이런 조동사 같은 거 느낌을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to do? 어. what do you do? 보다는 what would you like to do? 가 훨씬 낫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으로 물어봤으니까 I would like to go camping. 나 캠핑 가고 싶어.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I would like to요. 그죠? 어. 캠핑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어. 예의 바르고 교양 있게. 나 캠핑 가고 싶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마음이요. 자. 따라해볼게요. 캠핑 가고 싶어요. 캠핑 가려고요. I'd like to go camping. I'd like to go camping. I'd like to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뭐죠?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다야. 그래서 너 오늘 뭐 할 마음이야? I'd like to go to the movies. 나 영화 보러 갈 생각이야. 영화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야. 따라해볼게요. I'd like to go to the movies. I'd like to go to the movies. 그 밑에는요. I'd like to play golf. 나 골프 칠 거야. 다음 시간 가볼게요. 네. 마지막에 이제 쉬운 거 나왔어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어떤 종류의 음악 당신 좋아하세요? 그래요? 우리 what kind of? what kind of 하고 뒤에 단어 나오는 거? 어 이거 이런 거 어디가 어디냐면 영어 회화 학원 같은 거 가면은 둘이 대화하세요 해놓고 이런 거 물어봐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뭐 그런 거고요. 어 저기 금요일 날은요. 여러분 우리 어떤 강의 할 거냐면 우리가 그 영어 회화 패턴 배운 거 있어요. 150개라고 제목은 달아놓지만 총 170개 배운 거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50개 아주 빠르게 복습할 거예요. 거기에 이 패턴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종류의 음악 좋아하세요? 하니까 뭐 라이크로 물어봤으니까 I like K-pop. 나 한국 음악 좋아해요. I like classical music. 우리가 흔히 부르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음악은 영어로 classical music. classical music. 나 고전 음악 좋아해요. I like pop song. 나 팝송 좋아해요. 이 정도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일상적인 대화부터 우리 조동사 들어가는 질문까지 좀 많이 알아봤어요. 조동사가 느낌을 좀 알아차리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좀 자주 반복하시면서 제가 복습해 드릴 테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긴 수업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